한 마디 해주세요 네 한 마디 해주세요 일단 이렇게 응원하신 지한이 형 고생하셨고요 맞아요 지한이 형한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지한이 형 일단 제게 상담을 더 이끌어 와주시고 더 멋있게 잘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지한이 형이 되게 따뜻하신 형이더라고요 진짜 진심으로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느끼고 촬영 끝났으니까 지한이 형이랑 사적으로 많이 만나서 많이 친해지고 그리고 정말 좋은 형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한이 형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지한이 형 사랑해요 감사합니다